ㅋㅋ ㅋㅋ 대종무드 칼페리코 기습 들어갈거구요 신규 임무 칼페리코 기습 공격팀 수비팀 이렇게 두팀이 있구요 그러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있지 어? 어떻게 된거지? 대종무드 칼페리코 기습 레이더와 레이더를 파기해서 각 단계를 완료했어요? 뭐야 이거 재밌겠는데? 웅장한 부분이 있어야겠다 이거 이거 막 배그처럼 뛰어내리는거 아니죠? 아 배그처럼 뛰어내리는거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 아 배그야 이거? 이쪽으로와서 A랑 B의 레이더를 파기하러 갑니다 내려오시고 이쪽으로 오 재밌는데 이거? 오오 밑에다 악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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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샷 아아아악 죽었죠? 아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어 이 빨간팀이 여기를 지키는거고 그리고 오오 오오 다시 부활이 됐어요 이거 우리가 끌고 가면 안되나? 그 탑 봤어? 아 아 반갑습니다 탑승하시고 임픽 타고 갑니다 오오오 이거 재밌을거 같애 자 앞에 있는 사람 쏴 주시구요 어 지금 아잇 그리고 아까 이거 자세히 못봤는데 무기세트? 컴오 있어봐 얘랑 얘랑 다른거야 지금 저한테 컴뱃MG FMG탄이랑 권총있고 여기는 어설트라이플 MK2 어설트라이플 피스톨 레이더비를 해킹하십쇼 지금 여기를 해킹하고있어요 우리팀이 저희 지켜야됩니다 이거 수모 레이더비가 궤도타격목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폭파시키는거에요 저희가 침투하는거고 대공방어무력화 오오 B가 지금 파괴가 됐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해킹을 해야되는데 자 해킹사트 저를 지켜주세요 A S 이게 해킹에요 간단하죠? 그냥 얘네 왔을때 이걸 누르면 되는거야 D 누르고 왔을때 W 누르면 되고 간단하죠? 레이더 A가 궤도타격목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이 폭발장면을 제가 좀 가까이서 볼게요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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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은 여기가 폭파 된대요 어떤식으로 폭파가 되는지 봅시다 오고 이렇게 된구나 자 이런식으로 폭격이 된다 그렇습니다 레이더 A B를 아 또 해야되는데 장소가 바뀌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미션 했다가 이쪽으로 또 왔어요 여기서 미션을 끝내면은 이 밑으로 이동을 하는지 봐야될 것 같습니다 몇 라운드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출발 뭐야 적팀들이 지금 상당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은 저희도 조금 더 폭력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 총을 쏠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순순히 폭파 됐으면은 초까지 안쌀텐데 어 이러면은 제가 킬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발사 나이 샷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발사 타이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킹 어 배티르가 스푼 포인트라면은 전진기지로? 아 맞다 그러면 얘를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 앞으로 가는 거야 오 마이 갓 레이더 B 파괴 이제 레이더 A만 파괴하면은 저희 팀이 이제 승리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미션 클리어 끝난 건가? 어 저희가 지금 여기도 점령을 했고요 다음에는 여기로 가는 거죠 이 노란색 여기로 일단은 배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팀들이죠 여기 지금 아 여깄네 여기를 기지로 두고 목표물을 파괴하라 우리 팀들이 근데 너무 잘하는데 지금 어어 미간인 조심하세요 여기다간 죽는다고요 이거는 지금 해킹이 끝난 거 스트라이크 그리고 저기 앞에 달러 표시가 있는데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 창고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달러가 있다 아 이거구나 아아 섬 전리품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등 뒤에서 총알이 오는데 그래도 돈을 못찾지 아무도 모르게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아무도 날 못 봤어 아아 캐스트님 날 봤잖아 이런 제작 가만있어봐 나 봤잖아 지금 나 봤잖아 그냥 대충 여기다가 전진기지를 박아놓으면은 저희가 바로 스포인이 되는 거예요 어 Gamge 어 액 어 어디 갔지 나시샷 나시샷 잡았어요 지금 다시는 세탁을 무시하지 말아 그리고 이거 임픽 압수 어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이구 죽었네 잘 잡아야 돼요 테드라인 나이스샷 이겼다 졌다 패자 42,000달러 다른 임무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재미도 있고 괜찮아요 이긴 팀 4만 달러 진 팀 2만 달러 쏘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